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할 분당세무에게 이상덕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임대기간 내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련된 의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로 임대기간 내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액 제한 그리고 1년 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증액 제한에 대한 의미와 임대료 증액 제한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 그리고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그리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초 임대료가 산정이 되는데 최초 임대료는 보통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라서 그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증액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이것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때에는 연 5% 한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증액이 있은 이후에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 연 5% 한도는 매년 5%가 아니라 종전계약금액의 5%라는 점,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례로 들면은 국토교통부 지류해신에 3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지 않은 경우 신규 계약할 때 15% 임대료로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은 3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 해서 매년 5%, 즉 15%로 증액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1년 전 임대료 대비 5%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고 3년에 15%를 일시에 증액은 적용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5%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거나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때에도 적용될까라는 것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 갱신 및 신규 체계라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세 계약을 5년으로 한 경우 다음 5년 이후에는 25%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월세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5%만 적용받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전 임대료 기준의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고 5년 이후 25% 인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8강 임대기간 내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